마이너스 20승천 일반적이 덜 치명적입니다. 엘리트가 덜 치명적입니다. 보스가 덜 치명적입니다. 어... 레스터? 저게 뭐야? 체력이 낮아진다 뭐 이런건가? 7 업그레이드 카드가 자주 나옵니다. 보스가 부유해집니다. 최대체력이 증가합니다. 상점가격이 내려갑니다. 보스를 처치하면 최대체력을 얻습니다. 골드를 더 획득합니다. 치유효과가 증가합니다. 일반적이 유물을 줄 기회를 가집니다. 엘리트가 카드를 한장 더 줍니다. 보스가 레어 유물을 줍니다. 모든 전투 보상에 포션이 추가됩니다. 전투마다... 에너지 하나를 더 줍니다. 터마다 한장 더 뽑습니다. 모든 시작 카드가 강화됩니다. 보스 상자가 아닌 상자에서 추가 유물이 나옵니다. 미쳤네... 전경기 스타트... 네버지... 어여... 어여... 혼나 센데... 감기 스타트... 겁나 센데... 6장 들어오잖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와 1막부터 강호된 카드 나온다 전투장비 쓰레기 카드 됐던데 첨탑 순한맛 완타다 전경기니가 완타 넣어도 되겠지 기본 카드 싹 다 강화된 것만 해도 야 포션 두 개씩 주는 거 봐 게임 특 너무 쉬우면 재미없음 트수 모드여도 깰 듯 후회 정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 나아가볼 나아가볼 폰멜 타격 윙보츠 캐틀벨이다 운동하자 유물 두 개 들어있는 거 봐요 킬은 윙보츠입니다 진화 빨간 해골 빨간 해골 붉은 해골도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 운동해야 되는데 아 뭐 나중에 하지 뭐 운동특 내일부터 박치기 절단 철판 이도류 박치기 절단 철판 박치기 절단 철판 겁나 센데 소돌 연산 전장 똥카드 아니야 이즈이 갱 이즈이 갱 신의 성 똥카드 메스리안 뿅뿅뿅뿅 이즈이 갱 너무 단맛이 난다 잼종 땡 총으로 밸런스 맞추어 최대 체력 오르는 거 봐 원타야 왜케 안나오냐 케미컬 케미컬 조개화석 가방 고기는 필요 없고 아니 뭐 살려고 해도 유불이 졌다 그르다 케미컬인데 소돌이 없다 따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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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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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두 개씩 나오니까 포션 쓸 데도 없네 전투 장비 쓰레기 카드 약 마이너스 20 몸풀기 여전히 쓰레기 같은 모드로군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 마트리오시카노 있으면은 세 개씩 나오나? 고정 고정 음, 고통. 힘. 이중타격. 저거 pp 넣어도 괜찮겠다. 와우. 아이스크림 물음표 카드 병번개. 고통딜. 안 돼, 곰. 반드시 내 까를 질 것이다. 으, 난 질어. 진화, 화염, 장벽. 승천, 마이너스. 고구마, 버섯도 손쉽게 처리 가능. 어, 뉴비들이 좀 하기 편하려나? 기념풍. 마법꽃. 점토. 그릇. 저주도 그냥 5개 들고 가지, 뭐. 하다가 저주인형 나올 수도 있고. 와우, 네크로노미콘까지. 이거, 네크로노미콘 푸른양초하면은 체력 1당 3딜식. 퀸, 거짓. 칸, 저주인형. 퀸, 거짓. 퀸, 거짓. 파열, 거짓. 파열 각이다. 저열 파열 어디가냐 불탄엘리트 저기 잡으면 되겠죠 불탄엘리트 어둠이 약해진거봐 부팅과정을 받고 한 장을 보관합니다 이 돌이 넣어놓을까 어떻게 된걸까요 매크로 저거 저장두다 안되겠죠 저주 5장 저주 5장 이미 다 모았네 윙부츠 하나 남아있으니까 저주 오랩시다 포션 벨트 근데 저거 승천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점수도 떨어지나 와 파열 와 파열 아 고통 꺼져 김태훈입니다 도갈 염주 빌을 상자에서 유물 3개 나오는거 봐 파열 고통 무의민한 짓이었다 난관 파열 세 마리 앙아리도 있었노 보상 뚫고 나오는거 봐 보상 뚫고 나오는거 봐 카즈보단 임박하십니다 와 위장크림 불타는 조약 미라손 미라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음 음 티라 완타 도 나왔는 아이 뭐야 또 나왔어 음 장신경 보틀 마이너스 20입니다 극한의 25 나왔다 저세상 콤보 힘 1과 방어도 3을 쓴다 힘 1, 방어도 3, 데미지 3 개꿀 콤보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네크로 노미코넷입니다 교사리 써도 개꿀인데 레몬마님도 갔습니다 죽었죠? 푸키 푸키 힘 겁나 쎄고 325 심장 간지럽혔는데 심장 간질기 펜타고래프 파일 또 나왔다 무감각도 나왔다 살 것도 없는데 항아리 나 살까? 과일 주스 과일 주스 저주 인형이 안 나오네요. 이놈 시켜. 경로, pp, 몸풀기, 전등, 기사생활. 위압. 타혈 네크로 나왔다. 넌 뒤졌다. 얏. 염통에 소금치는 중. 소금. 소금 뿌리는 중. 방어도 쭉쭉 오르는거 봐. 소금 간 너무 많이 했었잖아. 언제까지 쓰지? 네, 방어도 다 깎을 때까지만 쓰자. 소금. 165방어. 간지럽구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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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